빛이 들어왔죠? 네 들어왔어. 거기야 TV 앞에. 그 노란빛. 이쪽 어디서 내가 뛰다 뒤졌는디. 여기였나. 워낙 경황없이 뛰어가지고. 유물은? 유물. 여기서 개한테 막 쫓기다가 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. 그러면서 이쪽으로 뛰었던 것 같은데. 이쪽은 아니었고. 좀 가파른 곳이었어. 여기도 아니었고. 유물 포기할까? 유물 포기해? 네. 그래서 쭉 둘러보면 있긴 있을텐데. 그래. 포기는 김장배추 담글때나 쓰는 소리야. 바닷가 쪽으로 뛰었어. 아이고. 에너지가 넘치는구만. 아이고. 어떻게 보여? 어디 보여? 저쪽에 촛불 켜놓은거야? 보이네 보여 내 유물도 좀 보이기를 저기서 어떻게 뛰다가 그랬나 없어졌나 두번 죽어서 에이씨 찾긴 글른거 같애 찾긴 글렀다고 그럼 배도 없잖아 나 배가 있어? 아까 두개? 아까도 할 수 없어 다시 만들어야지 자 나 뛰는거나 잘 봐줘 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меня 거기서 내 윌품 안 보이지 자 뛰어나 자 예술점스 다 고려 해줘야돼 자 자 하나 둘 셋 자 배를 줘봐 가자고 꼴리는대로 가자고 자 이거 배가 왜이래 이거 왜이래 배 어디야? 앞이 어디야? 아니 이 배 왜이래 AS에 타 가야되나? 저거 뭐야 거꾸로 한거 아니야? 거꾸로인가? 어 왜 배 안타고 있어? 어 어디갔어? 여기 성으로 어 여기 한명 유령있어 지금 본인 유령을 봤어 나 어 어딨어 그 섬 이게 이게 그거 맞아 어느 섬이야 저기구나 맞아? 어 저기있네 속도를 내 자 드리프트 아 아이고 이거 뭐야 어? 이러지마 이러지마 내려 어? 어? 살려야될게 여기 어 양소리 들린다 아 우리 침대도 안 또 왔어 미쳐 아주 아주 살아야됨 오래 많아서 유리 이 유리만들기는 뭐 껌이겠네 어 여기 외계인 날아다닌다 있는데 외계인 소리가 들렸어 양이 있어서 일단 반갑네 먹을거래 충분하지 잡았어? 잡았다? 줘야지 어휴 오자마자 사륙이라 새로운 땅에 대한 매너가 없네 자 경치는 여기가 훨씬 좋다 갈때마다 만족해 우린 낙천적이야 거길 어떻게 내려갔대? 어? 저거 뭐있다 나무야 뭐야? 왼쪽에 이거 뭐여? 유물이다!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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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들었어? 어? 들었어 소리? 이거 가운데 파봐 아야야야 유물 유물 깨지마 이거 어? 뭐있어? 보여? 여기있네 여기 어? 여기 뭐가 있네? 어이구 어 여기서 까야돼 열면 오히려 얘네한테 도움될거같아 어머머머머 얘 왜 야 누가 열을 했어? 왜 열었어? 왜 왜 어? 어? 어 칼들었구나 열만했는데 어 어 별 없네 어 잡밥인데 그 여기 유물이란 얘긴데 유물있네 이거 지금 여기 까면 아마 열릴걸 이거 깨면 배로 어 이거 돌도 얻어놔 조각된 뭐라고 어 어 그리고 거기 밑에 여기 파면 아마 이거봐 이거봐 여기로 계속 유물들이 있다고 어 에에에에에에 막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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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불 막고 여기 파내려가면 유물이 있다고 어 저렇게 안파지네 어 없어서 저녁인거야? 아니 이쪽에 유물천지가 있다니까 여기 곶갱이요 어 어 뭐 나왔어 뭐가 나왔지 어 곶갱이 나준거구나 오케이 곶갱이 안다줍니다 아 철곶갱이요 아니 철곶갱이요 어 철곶갱이요 어 여기 유물이 이쪽에 여기 있을텐데 아 어 어어어 뭐야 아유 놀랬잖아 아 오줌쌌네 어 여기여기여기 이거 이거 좀 좀 요 땅들 있잖아 여기 이런데 유물 있는대로 알고 있는데 아유아 아닌가 철이라도 먹고 일단 자 아닌게 너 올라가자고 또 여기 지금 또 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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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다가 해 떨어진다 해 떨어져 자 올라가자고 자 밟고 올라가 자 모래 자 모래 어머 아 모래네 자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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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와 헐 자 빨리 타고 올라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어이구 귀한 돌 들이라 안산대학 이 기질 조약들 필요 없어 자 어이구 모기 여기를 집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유 자 그럼 일단은 뚜껑을 덮어놓고 우리 근데 초도 없잖아 좀 많아 나 많아 좀 많아 좀 많아 어 어 밤인데 그래 나가 꽃갱이 있으니까 자 계단 파자고 꽃갱이를 믿고 어 물 물레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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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오케이 물타고 올라와 물타고 자 나 올라왔어 오케이 어 저기 뚝섬유원지 같은데 오케이 고 아우씨 뭐 이렇게 많이 맞았어 나 이렇게 화살 많이 있는 거 알았어? 뭐야 수영하고 맞는거야? 어머 그러네 아우씨 습관이 돼서 자 베타나 수영하나 똑같네 자 여기를 여기는 여긴 평화로워 보인다 어머 빨리 끝나기가 무섭네 저 크리퍼들 있잖아 여기 보니까 총회 회관에 우리가 왔는데 어쩌자고 여기로 오자고 그런거야? 여기 말 있다 말 다음에 말 타면 되겠다 응 밤에만 조심하면 되겠구먼 어 쿨하네 착하네 인성교육이 지금 돼있네 어머 어머 바다로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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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여기 걷자고 걸어 걸어 그러네 여기 좋다 뭐 오면 바다로 가면 되자나 이렇게 응 좋아 아래에서 또 올라온다고 알케네놈 짭밥이야 별 뜨는데 어 왼쪽에 칼 나 칼 필요한데 그놈 잡아줘 오 섬광을 움직이네 칼 어? 칼 안 떨어뜨렸어 얘? 안 떨어뜨렸는데? 아 안 지웠고 이 새끼 안 떨어뜨렸어 꽉 쥐고 갔어 나쁜 새끼 예상이야 이제 어 어머 나 한대 맞으면 죽어 그래 그래 나 한대 맞으면 죽어 어우 밖에서 밤새자고 자 어우 크리퍼 크리퍼가 물에서 터지면 어떤가 한번 보자 어 안 터져 물에서 터지면 물 물보라 얼마나 치나 볼라 그랬더니 어 별로 안티네 깔 수가 없네 그래 여기서 날밤 까야돼 어머 옆에도 있어 어 어머 예 좀 어 어디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물 마시면서 잘나고 어 아 이거 사면초가가 따로 없네 화살을 조심해야돼 딴 애들은 괜찮은데 사정거리에 들면 여기 궁수반인데 활궁 동호회 왔어 어 누가 뛰어드는 소리나 배탈까? 어디가 아 아 이 새끼들 아 배만들어 배배배배배 자 배 올라타 난 탔어 어딨어 배 배는 공부 못하겠지 대가리 깔게 내가 배 이 새끼들 내가 대가리 까고 있어 이 새끼들 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럼 거기 있어 왜냐면 거기 침대를 뜯어서 오게 아니 잠깐만 응 침대 뜯어서 가는데 아니 뜯어서 같이 와야지 여기를 어떻게 찾아올거야 아 거기에 아니 거기서 잠깐만 내가 가져왔다 여기 찾아올 수 있겠어? 좌표 읽어줘야 될텐데 그래 그래 어떻게 잘 알아? 아 없어 기억을 다 가져왔는데 어 내가 내가 담을게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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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저 새끼들이 막 담을라 그러는거 같애 오우 오오오 여기가 딱 저격당하기 좋은 위치에서 있었구만 어머 나도 사망했어 어머 처음 자리로 왔다 수영해서 저기까지 가라고? 여기도 난리는 똑같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이산가족 된거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저 문 속에 공시가 있어 어머? 저 밑에 도시가 있는데? 오 저 밑에 도시가 있어 헉 해저 도시 발견 우연히 발견 우와 응? 유물도시 여기 숨 쉴 때도 있을 것 같은데? 거기 아직 가지마봐 진짜? 이 안에서 어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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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어 숨도 못 쉬잖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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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친짓 해 여기서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미친짓 해 여기를 어떻게 뚫어 이거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나? 안돼 안돼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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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뭐가 있긴 한데 자 다음 액션은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욱